금리, 주식 및 금의 상반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자산들 간의 상호작용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경향성이 있습니다. 2. 금리와 주식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빌리고 투자할 수 있으므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더 적은 돈을 빌리고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. 2. 금리와 금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보다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투자수단으로서 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따라서 금리가 낮아지면 금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금보다는 주식시장이 더 매력적인 투자수단으로 인식되므로 금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3. 주식과 금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 금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2.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. 반대로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금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. 종합적으로 금리, 주식 및 금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항상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.